고담이랑 정정윤 왜 두 사람이 둘 다 죽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나 때문이야.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다. 앞으로는 다시 볼 일 없을 거다. 그래서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. B팀은 이제 공식적으로 해산이야. K는 어떻게 하고요? 이제 누가 잡아요? 신나는 얼굴이 아니네. 너 표정 완전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아. 너네 이모 그렇게 되고 너도 예전 같진 않잖아. 애초에 경찰도 아닌 쌤이 나 찾으러 다닐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는 건데. 너 잡으려고 뭐 대단한 지시가 내려온 줄 아나 본데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? 되게 태평하시다. 내가 언제 죽이러 갈지 모르는데. 조사관님도 찝찝하시죠? 그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. 나쁜 놈이라고 죽이라는 법은 없지. 그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다 이제.